자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신의 바람이 무척이나도 많으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집안에 누군가가 우리 같은 이런 업을 지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아세요? 보이니까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신의 가물이 좀 많은데 지금 신 받기엔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이를 가지고 살아오기 너무 힘들고요 이혼 안 하셨죠? 네 저 신랑 있어요 신랑 있으시죠 아직 그래서 엄마가 신의 풍바는 겪었다지만 이게 꼭 신의 풍바라고 해서 이혼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어떤 정신적인 또 아직은 이혼을 안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남남으로 사는 입장으로 좀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엄마도 혹시 만나시는 사람이 있어요? 뭐 만난 사람 없는데요? 없어요? 없어요? 네 아는 동생이 아닌 게 조금은 들어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남자 안 맞나요? 아니요 진짜 남자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? 동생 아는 동생 밖에 없어요 아는 동생? 네 아는 동생은 남자 아니지 남자 아니에요 아는 동생은 어떤 뜻이에요? 네 그냥 동생 그러면 가끔 왕래 같은 건 하시나요? 아 그 동생이 조금 혼자 살고 하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냥 어쩌다 가끔 가서 그냥 반찬 한 번 해주고 그런 정도? 집으로 가서? 집으로 가서? 네 아는 동생이니까 근데 왜 우리 신령님은 엄마가 바람이 났다고 그러지? 아이 바람 아니에요 아는 동생이라서 가여워서 배 챙겨주는 거예요? 맞아요 그냥 조금 챙겨주는 정도 혼자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으라고 그냥 조그맣게 반찬 같은 거 조금 그런 정도지 잤어요? 네? 우리 할머니는 몸 섞었다는데? 엄마 여기 신전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볼 때는 남자의 기운이 보인다고 했는데는 아는 여동생이라며 근데 지금은 또 아는 남동생이라 그러고 그냥 그냥 동생이니까 동생인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동생이랑 반찬 갖다 주고 왕래 하면서 잤어요? 안 잤어요? 어 자기는 했는데 신전이에요 똑바로 얘기하자 신전이에요 아니 자기는 했는데요 자기는 했는데요가 아니라 똑바로 얘기하시라고요 내 신점에 대해서 오차를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똑바로 얘기하시라고요 내가 볼 땐 잤어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몇 번 아니 근데 그건 바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챙겨주는 동생이고 이 사람아 아는 동생이면 몸을 섞으면 바람이 아니야? 그럼 어떻게 해야 바람이야? 엄마 이혼 안 했다며 그러면 애초부터 사실 신령님 맞습니다 아니면 뭐 선생님 맞습니다 뭐 해서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을 완전히 안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 무당이 점을 내면서 자꾸 자꾸 안 일하는데 그죠? 근데 어 아니에요 아우 막 이래요 왜 이렇게 비비과야 비비과기는 뭐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아는 남자랑 어떻게 몸을 섞었는데 그게 바람이 아니야 그냥 아는 동생이니까 아는 동생이야 누가 남편이래 남편인데 자 떼면서요 그럼 어떤 게 바람이야? 엄마가 생각하는 바람은 어떤 거야?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만나는 거 그런 게 바람이지 아는 동생 남편이 없으면 바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정을 갖고 계시니까 바람이죠 그럼 신령님이 바람 났다는데 뭐가 아니라고 계속 여기 앞에서 우기고 있어 지금 신전이야 여기 아는 동생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나도 아는 동생이 많거든요 아는 남동생들이 많아요 아는 지인 남자도 많고 그럼 여러 번 나도 이렇게 뭐 밥 이렇게 사고 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유구녀야 그럼 잤어 바람 아니겠네 아 그거는 또 사람마다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네 멀쩡히 열심히 하는 가정 주부들이요 자기 남편이요 바람 들러 갖고 힘들게 이혼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걸 바람이 아니면 어떤 거 갖고 바람이라고 얘기해야 돼 여자야 그걸 신전해 갖고 아닌데요 뭐였는데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신에 가물이 많아서 조심하라고 오래 망실 수 있다고 근데 계속 엄마 옆을 바라보니 남자의 기운이 닿는데 엄마 남자가 아닌 거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 남자랑 잤네 왜 잤냐고 물어봤을 때 끝까지 아니라 그러지 바람이 아니게 그냥 가져다 동정심으로 줬지 내 말이 틀려 맞아 아직도 아닌 거 같아 아니요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그게 바람이라고 맞는 거 같아요 가 아니라 맞지요 네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게 전 바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뭐야 몸 주는 몸 주는 아줌마야 청각 청각이라는 얘기하는 거 나오니까 결혼은 그쪽은 안 했나 보네 네 그쪽은 안 했어 그러니까 능력도 좋다 그게 왜 바람이 아니에요 챙겨주는데 가엾고 불쌍해서 아는 동생 지인이랑 반찬 챙겨주고 밥해 주다 보니 뒤엉켜서 어 몸이 뒤엉켰는데 이게 어떻게 바람이 아니야 이 사람아 마음을 줬어도 바람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정신 차려요 올해 망신도 들었어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바람이나 안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남편이 알아요 남편 모르죠 당당해요 정말 왜 보러 왔어요 뭘 보러 왔어요 아 자 몸으로 보러 오고 싶어요 아 제가 오늘 온 거는 제가 좀 신내림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왔거든요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때요 나 진짜 놀아버리겠다 우리 어머님께서 예전에 그런 걸 하셨거든요 신내림 해가지고 신은 왔어요 미친신이 어 어머 에 신은 왔어요 미친신이 엄마 집에서도 향 피우고 나서 뭐 뭐 해요 아니요 그냥 우리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아니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냐고 비냐고 아직은 안 왔는데 안 밀어 다행이다 부르지 마 내가 볼 때 미친신이 왔어 아니 뭐가 당당해 갖고 나서 이거는 바람이라고 아니고 내가 신내림을 받을 순 있고 못해요 아니 저는 신을 받고 싶어요 저는 제가 갈 길이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못 해줘요 미친신을 내려드릴 순 없어요 미안한데 그리고 엄마처럼 나이 이 정도 드셔 갖고 정신 못 차려 갖고 나서 신내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게 개고생이에요 신내림 받으며 또 하나 더 엄마처럼 그런 정신에 그런 마음의 양심에 털도 안 난 사람한테는요 신내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딴 집 가세요 어 딴 집 가서 열심히 신내림 받으세요 정신을 조금 제가 봤을 땐 놓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엄마야 그럼 제가 그 총각을 정리를 하면 신내림을 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물어보죠 딴 집 가서 물어보세요 바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울고 오는 사라를 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나는 착한 여자요 라는 컨셉을 갖고 있으면 신도요 그렇게 내리지 못해요 신령님 제자가 엄마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 무슨 신내림이야 신내림 내가 볼 때 미친 신이 왔네 우기는 신 거짓말 신이 왔네 나 여태 착하게 살아봤는데 나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신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거 말고 물어볼 거 없죠 신내림을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내가 볼 때 신내림 안 받으셨으면 좋겠끔 미친 신 같아요 그리고 당신 남편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멈추시고 본인 바람 난 거 맞으니까 인정하고 스스로가 조금 내 스스로가 스스로가 본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더 이상 점을 봐줄게 없다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만 점 내라 하시네 이런 아세요